식도암 33.3% 완전관에 이런 수치는 정말로 높은 수치죠 환우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환호할 만한 그런 정말 큰 희소식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HIB 주가의 위치를 보면 정말로 실망스러운 위치에서 놀고 있죠 자 지금 위치는 ND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낮은 위치입니다 너무나 낮은 위치죠 너무나 낮은 위치 자 NDA 승인 신청이 바로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이 가남을 가지고 리보 칸넬 조합으로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보면 지금 이제 대세는 병용이죠 병용을 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로 좋게 나오는 그런 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게 바로 리보세라닙입니다 그리고 HIB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NDA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주가 많이 찍어져 눌러져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발표가 안 난다 그러면 뭐 이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NDA 승인 신청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런 약을 계속해서 그냥 꽁꽁 숨겨놓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겠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할 거고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느긋한 마음과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금 더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HIB 현재 거래원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쪽에 웨인이 계속 팔았죠 웨인이 계속 팔다가 이제 웨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개인 큰손들이 크게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매수세는 개인 큰손들 양도세피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정도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외국인이 이 코스닥 지수를 자지우지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 흐름이 오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유를 좀 뽑아 보자면 오늘 종가 기준이 28일이 기준이긴 하지만 오늘 종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버린다 그러면 양도세피 기준을 간단간당하게 좀 오버하는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좀 의식을 하면서 양도세피 물량이 오늘은 들어오는 거를 조금 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차분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자이체비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올려 드렸지만 지금 식도암에서 33.3%의 완전간의 소식이 나왔죠 17명이 완전간의가 나오면서 전체 환자의 33.3% 아주 높은 완전간의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 암인데 여기서 이제 33.3%면 아주 큰 수치죠 자 근데 오늘의 이 거래원을 보면 특별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증권사가 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을 다시 걷어가는 그런 증권사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증권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한데 자 이 증권사는 좀 주포증권사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양도세피 물량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건지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양도세피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오는 쪽이 아무래도 한국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되고 얘는 그냥 계속해서 한번 사면 또 계속 매수하는 이런 증권사죠 오전에 SG 증권 쪽에서 삼만주 매도를 좀 하고 지금 이제 좀 쉬고 있죠 쉬고 있는 상황이고 신안도 오늘은 손을 대지 않고 있죠 신안도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오늘은 미래대우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 쪽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관여하는 증권사가 미래 한국 삼성 NH 키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키움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래하고 한국이 매수 삼성하고 NH에서 좀 매도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신안하고 다른 이런 쪽에서는 크게 매도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고 있죠 지금 HLB 어쨌건 간에 NDA 승인 신청은 반드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죠 절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면 되고 이거는 무조건 하긴 합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가 좀 문제일 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게 강한 시장 아니죠 지금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닌 상황이고 마지막 날을 아주 차분하게 지금 넘기려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업점 대표주들도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오늘 이제 연봉이 또 결정이 되는 1년에 한 번 생기는 연봉을 결정하는 또 이런 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 지금 HLB는 25만 주 정도 거래인데 오늘은 거래량이 상당히 죽어있죠 이제 평상시 거래량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평상시 거래량으로 이런 모습은 오늘 개인 큰손들 양도세 회피를 했던 이 세력들이 오늘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움직이면 거기에 좀 관여를 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그냥 그냥 바라보겠다 요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늘 종가가 양도세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차트의 모양을 좀 보면 이제 내릴 만큼 내렸죠 극에 다라고 필반을 하고 있습니다 물극필반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기술적으로라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렇게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크게 못 올라가더라도 밑골이 달고 갭을 계속 메꿔주면서 방향을 위로 올려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스물스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요렇게 전개가 되다가 어느 시점 이제 NDA 승인 신청이 딱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폭발적인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분봉을 보면 시작을 하고 오늘 멋져 좋은 소식이 장천에 나왔으니까 높게 시어있죠 그리고 이제 쭉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 60선 밟고 올라서 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죠 이제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되었고 양도세피 기준일이 끝이 나면서 마무리 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천천히 돌려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봉이 완성이 되죠 주봉도 이제 2주 하락을 시키고 다시 올라서는 양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오늘 마무리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월봉도 요렇게 윗고리를 많이 달아주고 좀 조절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연봉이 이제 오늘 완성이 되죠 자 연봉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는 부분에서 이격을 좀 많이 줄였죠 이격을 줄였고 음봉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켰죠 또 마무리를 짓지만 연봉상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이 계속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NDA 승인 신청이 점점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것 자체가 HLB 가치는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움직이고 올해는 조금 좀 많이 숨거리게 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폭발적인 흐름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내년은 1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구조적으로 뭐 그렇게 셋업이 돼 있죠 지금 위안 부분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 쯤에는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런 움직임인데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크게 매수하려는 세력 크게 매도하려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차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하고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